예전에 도인들은 왜 많은 사람한테 신법을 전수 안하고 영성진행이 높은 사람한테만 전했나요? 예전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였겠죠 지금 시대가 좋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학력 시대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형이상학이잖아요 형이상학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나를 각성시켜줘도 그거를 활용을 못해요 이걸 또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몰라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몰라만 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감정우감에 초월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공복공구공 나와 남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얻어야 철학이에요 이래야 올바른 견성이에요 견성도 아공복공구공을 알아야 견성이지 명상만 잘하고 삼매만 잘한다고 견성 인가 안 해줍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삼매는 업장을 지워낼 수 없다 지혜만이 업장을 닦을 수 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매 몰입은 진통제다 치료제는 지혜다 지혜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결택이라고 합니다 결정적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공의 진리를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재행무상, 지법무아, 일체계고, 열반, 적정을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명하게 선택을 안 하면 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공의 세계건, 법공의 세계건, 구공의 세계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보살이 되시려면 자, 재행무상, 무상고, 무아를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아공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임을 일체 유심조를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법공이고 자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결정적 선택이라는 거 목이 칼이 들어와도 진리다라고 외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시도 이제 그거를 떠나서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떠나서 안 사시죠 그냥 얼핏 들었더라도 중력의 법칙이 딱 박혀가지고 걸어다닐 때 조심하시죠 실제로 떨어지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늘 중력의 법칙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에다 손 놓으면 탄다는 걸 늘 생각하지는 않지만 절대 안 놓으시죠 알고 있죠 그 정도로 아는 걸 결정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인과를 해야 됩니다 무상고, 무아 에고는 무상고, 무아라는 걸 다시는 안 잊어버릴 정도로 인과를 해야 돼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걸 다시는 안 잊어버릴 정도로 인과해야 법공 견성 화두 터집니다 이게 화두 터진 확철대우 견성자예요 보살은 뭘까요? 일체 현상계는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거고 선악의 기준은 육바라밀뿐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인과해야 돼요 다시는 안 잊어버리게 이게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예요 화환경은 일지보살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인과한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이게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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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보살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